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입니다. 중앙 에너비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테마주에 한정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중앙 에너비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WTI도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86달러 때까지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S오일도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립니다. 중앙 에너비스도 이런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이 먼저? 임민희 대표님. 일단 같이 괴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앙 에너비스 자체가 석유를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SK에너지에서 석유를 받아서 지경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경주유소가 수도권에 8개, LPG 충전소 하나, 휴게소 하나, 저유소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시장 점유율은 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기름을 팔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한 8% 정도 증가한 441억이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거의 0입니다. 거의 똔똔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이익만 한 3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 원가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개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석유류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좀 급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중앙에러비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함께 주가도 어제 16%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중앙에러비스도 있겠지만 석유자 붙으면 다 수익 준중합니다. 흥구 석유가 있고요. 한국 석유. 마찬가지로 다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게 되면 한국 석유는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자 붙었다고 같은 유가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흥구 석유도 유통회사입니다. 그런데 한정돼 있는 게 대구와 경북 지역이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움직이다 보니까 저게 수혜주가 맞아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시장이 하도 위축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건 맞는데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매매한다고는 하시게 되면 말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게 관련된 수혜가 아니다라는 쪽을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거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중에 대응하는 정도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유통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의 변화나 흐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신규 사업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개발,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고배당을 결정해서 작년에 480원 줬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 오르면서 석유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름만 붙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라도 수익을 찾기 위한 그런 자금이나 심리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모두 이게 테마적인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중앙에너비스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분의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